어, 갔다, 갔다, 엄마 갔다. 어, 갔다, 갔다, 엄마 갔다. 어머, 나가자마자 깼다. 어머나. 난 또 일어났어. 형제야, 일어났어? 일어났는데? 이러면 많이 보면 확 올라가는데요. 올라가죠. 때렸다는 듯이. 우와! 킹스코! 아, 낮잠 잘 짰고. 어, 이 소리는. 응가해? 응가할 거야? 응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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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별수. 아, 귀여워. 어떡해. 엄마 역할을 해주네, 누나가. 기적이, 기적이 보자! 기적이 보자! 응가해? 뭐해, 잼잼? 응. 냄새 맡으려고. 응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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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한 것 같은데? 만요! 으악! 시간차를 두고, 나눠서 하네. 어, 오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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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응가해? 응가해? 잠깐만, 여기서 나오는 냄새가 응가했어. 응가했어. 응가했어? 확실해? 냄새가 나, 여기서. 어때요? 멈추나? 봐봐. 뽀드리. 뽀드리 어디 있나? 탁구. 뽀드리. 뽀드리. 탁구. 뽀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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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uncork. 응가해라, 뽀드리. 응가해라, 뽀드리. 응가 놀이를 하네요. 아이고야, 앉았다. 안돼, 앉으면 퍼져. 아냐? 어떡하면 좋아. 이리 와. 뽀뽀,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엄청 활발하구나. 뽀드리, 뽀드리. 뽀뽀 온 거 하고 나가야 할 것 같은데? 괜찮아요. 쿨한 누나. 오케이. 오, 경력자의 솜씨네요. 그렇죠, 익숙하죠? 오케이. 잘 닦아줄게. 뽀뽀가 한 거 많이 했으니까 많이 사줘. 잘했네, 뿅뿅뿅. 이효리 말을 못 들었어요. 아, 안 해. 정신이 없어가지고. 내 말을 듣고 있는 건가? 뿅뿅뿅. 너무 힘들어. 가자. 여기다 가자. 여기다 가자. 오, 슈리, 오, 슈리. 오케이. 오케이. 가자, 가자. 심지어. 왔다. 벌써 약간 지치신 것 같은데? 아직 얼마 안 됐네. 땀이 나? 어, 땀이 나. 아, 이거. 뽀뽀, 공대기 닦은 건데. 뽀뽀, 공대기 닦은 건데. 뽀뽀, 공대기 닦은 건데. 뽀뽀. 우이, 뽀. 뽀뽀. 뽀뽀. 뽀뽀, 이런 냄새 나지? 아빠 아까 머리 까봤는데? 그런데 계속 닦으시네요. 가자. 둔급성이 있나요? 뽀뽀. 어디가 해서 먹을 거야? 그런데 왜 우리 안 들어가는 거야? 어? 아니, 재미있게, 너무 재미있게 놀길래. 나가자 아빠. 나가기로 했었지. 아빠 주동가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어, 맹강 냄새 나는 것 같은데? 어? 어떻게? 설마. 설마. 아, 연기했다. 아, 어떡해. 아, 동 많아. 음. 아, 어제 아까 본 현명 같은데. 그렇죠. 반복이죠, 계속. 오늘 유가 마라 맛이다. 세다, 세다. 이제 진짜 갈까, 우리? 어. 드디어, 드디어. 뽀뽀, 우리 옷 입고 나가자. 나가자. 어? 아니야? 그냥 나갈 거야? 배고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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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이나 썼으니까. 배고파? 자, 그러면 아빠도 지금 진짜 나가려고 그랬거든. 그러면 뽀뽀 밥만 매우고 나가자. 오케이? 아, 희율이 표정이 점점. 말이 없어. 체념하고 있어요. 이거 딱 먹고 옷 입고 그리고 나갈까? 응. 어때?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 마치 처음 먹는 것처럼. 어휴, 잘 먹네. 진짜, 진짜 양이 모른 양이야. 아, 거의 뭐. 아, 고봉밥을 먹네요. 이야, 고맙다. 디저트까지. 아, 맛있어. 아, 맛있어. 희율이는 뭐하고 있을까? 찜찜, 찜찜이도 먹여줘? 아니. 오, 스스로 먹을 수 있어? 먹어봐. 아우, 잘 먹네. 찜찜. 찜찜. 응? 근데 엄마가 엄청 많이 걱정하고 나갔잖아. 응. 너무 수월한데? 아빠 지금 너무 평온해. 둘 보는 거 뭐 괜찮은데? 내가 혼자 하고 있으니까 지금. 내가 혼자 하고 있으니까 지금. 속이 너무 깊다, 희율아. 희율이 덕분에 수월한 거예요, 아빠. 뽀뽀 혼자 하고 나가야 될 것 같은데? 괜찮아? 괜찮아? 맞아요. 둘째가 어리면 아무래도 첫째 신경을 못 쓸 때가 많죠. 네. 그럼 준비해서 나갈까, 이제? 응. 오오오. 아니야, 위험해. 아이율이가 알죠. 둘째는 어쩔 수 없이 손이 많이 가니까. 위험해. 내려오세요. 그렇지. 저렇게 처리 빨리 들어버리면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그리고 빨리 밖에 나가고 싶다, 너무 더워. 맞아, 그래서 잘 또 기다린 거예요. 맞아요. 이제 그러면 즐겁게 놀기 그거 하러 나가자. 이제 갈까? 응. 레츠고. 레츠고. 드디어 나가나요? 가자. 뽀뽀도 출발. 나간다, 나간다.